아 잘나왔네 가을맛이. 야 지훈아 잘 빠졌다. 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. 고생해. 야 홍명 봤어? 야 이 씨 빠졌다. 이 친구야. 사진 하나 찍자.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. 한 커트. 한 커트. 한 커트. 무서워. 됐다.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이동합시다. 야 저건 뭐냐. 그래서 개념하러 가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여러분. 여기저기 자리 배출 좀 해볼게요. 앵무새하고. 이쪽에 너무 많나 사람이. 다시 가자. 형. 날 왔다 갔다 시키지 마요. 이쪽에 너무 많잖아 사람이. 너네 너무 귀엽다 지금. 너네 너무 귀여워. 형. 넌 그냥 있어. 대사를 좀 줘요. 무슨 대사. 대사는 줘요. 12세라고. 관람과. 네가 해. 관람과. 12세. 관람과. 관람과. 알았지. 러닝맨은. 12세. 관람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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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시화하고 지금 가원아씨 좋고. 잘 기린. 어떻게 아니면 협 바닥을 좀 해야지. 응. 그렇지 그렇게. 자 준비. 잠깐만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하.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하. 아 오빠아. 관람갈 때 다 뛰어 들어가자 저기로. 카메라 샷으로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마지막이야. 난 되든 안 돼도 이번엔 끝내요. 오케이. 큐! 런닝맨은?